코스맥스 바이오 먼저 이브의 사관은 다른 기업을 상징하며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자세로 고객 그리고 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직한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뉴턴의 사관은 연구하는 기업으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 아프로디트의 사관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제공하며 환경경영 및 나눔경영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해 앞장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코스맥스 바이오의 경쟁력 중 하나인 R&I 센터는 판교, 제천, 상해의 약 50여 명의 연구원이 상주하며 신의 소재 및 제형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재와 제형, 연구와 설비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식물성 연질 캡슐, 추어블 연질 캡슐, 건강기능식품, 젤리 제형 개발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동향과 트렌드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점도 코스맥스 바이오만의 경쟁력입니다. 저희는 매달 마켓 트렌드와 신제품 출시 현황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마케팅과 세일즈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더라도 고객사별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2021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눈건강 소재 차지기 추출물은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시간이 많아 피로가 누적된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눈건강 소재입니다. 수국입 열수 추출물은 바쁜 현대인들이 이너뷰티와 아우터뷰티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소재로 피부 개선과 체지방 감소 3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맥스 바이오의 개별 인정력은 확실한 효능, 타 소재와 차별화, 인체의 무해한 안정성을 중요한 방점으로 생각하고 소재의 개발,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설문으로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 맞춤형까지는 성장했습니다. 코스맥스 바이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맞춤형을 진행하고자 건강검진 데이터, 식생활 데이터, 유전자 검사 등 체계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진정한 나만의 맞춤형 건기식을 운영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하여 고객사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맞춤형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문가에게 국한되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10년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유리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잘못된 정보와 과대광고도 있습니다. 코스맥스 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효능을 갖춘 소재와 제형의 개발, 정확하고 인사이트를 담은 정보의 제공,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생활 필수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KHFFTV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챙겨 자신의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섭취하시고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코스맥스 바이오 제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